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에 나가서 하아 오빠의 멱살을 양쪽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눈을 3초간 지그시 바라보세요 나를 못 알아보겠어 나를 못 알아보겠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나라고 깜짝이야 석진요 코를 맞대으세요 더 더 왜이래요 왜이래요 그리고 한 번 더 외치세요 나를 못 알아보겠어 나를 못 알아보겠어 왜이래요 깜짝이야 하아야 나야 누군데요 자 이제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너무 무서워 어 양발을 벌리고 허리에 손을 얹고 다리 사이로 걸으라고 하세요 내 다리 사이로 걸어 내 다리 사이로 걸어 내 다리 사이로 걸어 네 네 이놈 석진이 형이 이런 사람이 아니 단은 못 지나갑니다 어허 말이 많다 만약에 석진이 형이 아니면 나도 열 받잖아요 반말할게요 손 대면 자리로 걸어 가세요 바이 바이 뚝 뚝 하하하하 하하하하 배 열받네 배 열받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배야 아 얘 진짜 나도 차가하겠는데 약간 알았어 여기 석진이 형 없는데 어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앞에 사람보다 무지막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앞에 사람보다 무지막지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와 씨 진짜 약간 석진이 형이 이런 스타일로 말씀하시는데 아 우와 처음 보는 순간 뭔가 영혼이 통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 보는 순간 뭔가 영혼이 통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? 와 이 멘트 너무 느끼한데요? 너무 네 석진이 형 네 석진이 형 네 석진이 형 대박이다 혹시 오늘 오디션에서 합격해서 서치미의 주인공이 된다면 말투가갈 수 있었는데 ário 저한테 얼마를 줄 수 있나요? Warman Sue 하하하하하하 아유, 정말. 감동적이야. 솔직히 해봐요, 솔직히. 끝났어, 끝났어. 아, 끝났어.